탈 같은 건 없었고? 탈이다 뭐야 너무 잘 먹어서 기름기 흐르지 않아? 기름기 흐르지 않아? 매재 저거 좀 같이 옮기지? 예 형님 세원님 왜 웃어요? 아 그러게요 번죽도 좋아 형님 소리가 그냥 술술 나오네 번죽 좋은 게 아니라 예의 바른 거지요 아가씨 산타 잠옷 입어봤어요? 입었지요 산타 잠옷? 아가씨 산타 잠옷 입어봤어요 아가씨 산타 잠옷 입어봤어요 아가씨 산타 잠옷 입어봤어요 감사합니다.